상담을 하다보면 당뇨를 개선하고자 영양제를 드시는 분은 많은데 정작 제가 전에 소개 드렸던 성분이나 당연히 이미 다들 드실 거라고 생각했던 당뇨의 기본 영양제를 제대로 챙겨 드시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만약 여러분께서 당뇨를 겪고 계시거나 혹은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해서 관리에 도움되는 영양제를 찾고 계시다면 다른 어떤 영양제보다도 오늘 제가 소개 드릴 두 가지 영양제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소개 드릴 영양제의 효력이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다른 영양제에 비해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있고 당뇨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두루 효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오늘 소개 드릴 성분들이 당뇨와 관련된 다른 영양제들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당뇨 영양제들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나중에 다뤄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두 가지 영양제가 무엇인지 어떤 제품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너무 기본 영양제라서 오히려 그 중요성이 퇴색된 것 같아요. 당뇨 징후가 있고 영양제에 관심이 많은 분인데도 마그네슘을 드시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이 저는 사실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마그네슘은 당뇨의 낌새만 보여도 바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심플해요. 마그네슘이 이론적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성분이라는 점은 물론이고 혈당 외에도 전반적인 건강에 큰 이득을 안겨주면서 무엇보다도 그 어떤 영양제보다 많은 임상연구를 통해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1년도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약 700명가량의 당뇨 환자와 900명가량의 당뇨 전단계 피험자가 포함된 당뇨 관련 영양제 중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된 메타분석 연구예요.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마그네슘 영양제를 섭취한 당뇨 환자와 당뇨 전단계 피험자 모두에게서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이 큰 폭으로 개선됨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혈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도 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건강 유지에도 탁월한 효능을 나타냅니다. 마그네슘 영양제 효력은 식사를 통한 마그네슘 섭취량이 부족한 사람이 섭취할수록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 마그네슘은 생각보다 일반적인 식단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고 특히 식단이 석화될수록 더 쉽게 결핍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인의 절반이 마그네슘 결핍 상태라는 보고가 있어요. 특히 당뇨를 가진 사람은 마그네슘이 더 쉽게 결핍되고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반대로 당뇨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악순환이라는 이야기에요. 당뇨가 이미 있는 분은 물론 당뇨가 생길 기미가 있는 분이라면 마그네슘 영양제는 기본적으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품이 좋을지는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께서 꼭 시도해야 할 성분은 예전에도 소개 드렸던 차전자피입니다. 차전자피는 식이섬유의 일종인데요. 다른 그 어떤 식이섬유보다도 수용성과 점도가 높아서 당의 흡수를 늦추고 줄이는데 뛰어난 효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은 직접적인 혈당 개선 효과로 나타나요. 2015년과 2020년도에 발표된 메타분석에서 차전자피를 섭취한 사람의 공복 혈당이 30에서 40가량 감소하고 당화혈색소 수치는 1%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그네슘만큼은 아니지만 규모가 큰 임상 근거를 갖고 있고 연구에서 관찰된 효력은 오히려 마그네슘보다 강력했습니다. 또 차전자피는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효과적이고 포만감을 줘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으면서 특히 체중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이라면 차전자피가 1순위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그네슘과 차전자피는 여러분의 혈당 관리는 물론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폭넓게 도움을 주는 영양제로서 여러분께서 당뇨를 이미 겪고 있거나 당뇨까지는 아니지만 혈액건사에서 조금 기미가 보인다 싶으시면 꼭 먼저 세팅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당뇨 영양제는 그 뒤에 고려하세요. 자 그럼 어떤 제품을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하루에 300에서 400mg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제가 평소에 소개해드렸던 흡수율이 높은 제품들을 그대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섭취하든 저녁에 섭취하든 또는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섭취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수면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분은 저녁에 섭취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장이 예민해서 설사가 잦은 분께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뛰어난 흡수율은 물론이고 고함량으로 섭취해도 설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닥터스베스트의 고흡수 마그네슘이나 이노빅스 랩의 어드밴스트 마그네슘 제품이 좋은 예시입니다. 이노빅스 랩의 마그네슘은 처음 소개해드리는데 컨슈머 랩의 테스트를 작년에 통과했고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에 마그네슘 말레이트가 혼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성분은 설사 부작용은 없지만 간혹 속쓰림을 유발하는데 마그네슘 말레이트가 혼합됨으로써 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인기 있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성분 제품들이 쉽게 품절되어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노빅스 랩의 마그네슘은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글리시네이트 제품들의 아쉬운 점은 우선 한 알당 포함된 마그네슘의 함량이 100mg 정도로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400mg의 마그네슘을 섭취하려면 하루에 4알씩 섭취해야 해요. 그리고 다른 마그네슘에 비해서 가성비가 비교적 좋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가성비나 섭취의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솔가의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나 블롭보넷의 마그네슘 아스파테이트가 좋은 선택입니다. 이 두 성분 모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보다 오히려 흡수율이 더 높고 한 알당 200mg 내외로 포함되어 있어 하루에 2알만 섭취해도 충분한 양의 마그네슘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리시네이트 제품들보다 훨씬 저렴해요. 다만 이 두 성분은 고함량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장이 예민한 분이라면 한 번에 400mg을 드시기보다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섭취하는 게 좋고 그래도 걱정되는 분께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가 더 나은 선택입니다. 평소에 식사를 통한 칼슘 섭취량이 부족한 분이라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복합된 제품을 섭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1대1로 배합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 리서치의 칼슘, 마그네슘, 말레이트가 좋은 예시입니다. 자, 차전자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번, 4에서 5g을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식사 15분 전에 섭취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섭취할 때 식사로 인한 혈당 상승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 다만 차전자피에는 굉장히 성가심 포인트가 있는데 당뿐만 아니라 다른 약물의 흡수까지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차전자피 특유의 수용성과 점성으로 인해서 복용한 약이나 영양제 성분이 흡수되지 않고 차전자피에 묶여 그냥 배출될 수 있어요. 차전자피의 간섭을 완전히 피하려면 적어도 차전자피를 섭취하기 1시간 전부터 섭취 후 4시간 뒤까지는 약이나 영양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종류의 약과 영양제를 시간을 나눠서 복용하는 분이라면 정말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차전자피는 하루에 2번 섭취하는 것이 좋지만 정 섭취 스케줄을 짜기 어려우시다면 하루에 한 번으로 줄여서라도 섭취하시고요. 식사 15분 전이 아니라 식사 1시간 전쯤 미리 섭취해두면 혈액은 약간 감소할 수 있지만 섭취 스케줄을 짜기 조금 더 수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전자피 섭취 후 4시간 뒤까지 다른 약이나 영양제를 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섭취 후 2시간 뒤부터는 이미 차전자피의 간섭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을 정밀하게 조절해야 하는 처방의약품이 아니라 루틴하게 섭취하는 일반적인 영양제는 차전자피 섭취 후 2시간 뒤부터는 그냥 섭취해도 큰 문제 없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차전자피 제품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품 중에 차전자피의 기능성이 인정된 제품이라면 모두 동등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다른 첨가제가 과학에 포함된 제품이 아니라면 가성비를 고려해 어떤 것이든 구매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해외 제품 같은 경우 정말 신중하게 구매해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전문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아닌 일반식품 제조소에서 차전자피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품질 수준이 다른 직구 영양제들보다도 심각한 편이에요. 컨슈머랩에서 테스트한 차전자피 제품의 절반액에서 중금속인 나비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무거나 구매하시면 절대 안되고 컨슈머랩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 중에 골라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스트에 통과한 제품은 3가지인데요. 오르게닉 인디아의 제품과 예르바 프리마의 제품, 그리고 캡슐로 나오는 나우푸드의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캡슐로 된 차전자피는 잘못 섭취하면 목에 걸려 식두염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가루로 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낫고요. 이 중에서 가성비가 더 좋은 예르바 프리마의 홀허스크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전자피를 처음 드셨던 많은 분들께서 더부룩함과 배에 가스가 차는 불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대부분은 문제될 일이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있을 정도라면 섭취량을 절반 정도로 줄여서 섭취하시다가 점차 양을 늘려나가는 방법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제 일대일 상담톡을 통해 문의주세요. 일정상 답변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모두에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